안녕하세요. 이번에 소개해드릴 제품은 힘제어를 활용한 폴리싱 자동화 솔루션입니다. 저희가 직접 개발한 육측 힘토크 센서와 힘제어 플랫폼을 활용해서 국면에 대한 폴리싱 자동화를 수행하는 공정입니다. 해당 제품의 경우에는 오른쪽에 보이시는 이런 작업핸들을 이용해서 사용자가 직접 편하고 간편하게 자동화를 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저희가 알려준 표면의 데이터, 힘 데이터를 활용해서 제어할 수 있도록 세팅이 되어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데모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